1분 논평 1분 논평입니다. 지난주 본 해설위원이 축하떡을 먹는 과정에서 목에 사례가 걸려서 원활한 논평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. 오늘 본 해설위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 한 모금 안 먹었습니다. 컨디션 최고입니다. 경기 침체가 점점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북한 핵과 사스 등에 알려드립니다.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전문에서는 출연자 여러분께 기념품으로 고급 우산을 증정하고 있으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에 정부는 예 정부는 근본적인 경기 부양 예정입니다. 예정입니다. 예정입니다.